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가장 쾌적한 날씨를 하나님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교회란 헬라우르 에클레이시아 지각하게 되면 불러내다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낸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올려드린 자들은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제 나름대로 정리한 교회의 다섯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번째 기능 예배 두번째 기능 말씀과 기도 세번째 기능 양육 네번째 기능 교제 다섯번째 기능 전도 이 다섯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기능 일부 예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단어를 영어로 Worship W-O-R-S-H-I-P 근데 이 단어는 고대 영어 Worthship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Worthship W-O-R-T-H-S-H-I-P Worthship이란 어떤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전지, 전능, 무소부제, 영원, 불변하십니다 즉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좋으시고 절대적으로 크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란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란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토록 예수를 믿어서 구별된 사람들이 개개인이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 즉 교회라는 장소에서 지정된 공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국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제 하십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나 예배당에 지정된 공예배 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 안에만 제발 묶어놓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알고 드렸던 예배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매순간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애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곧 있더라고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과 더불어 매순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오신다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참 예배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삶으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참 예배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를 어떤 지정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제껏 해왔던 전통적 방식에만 묶어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매순간 일상생활에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해 주세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선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당연히 우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선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순간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잠시만요 신뢰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하게 무너지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습관적으로 다른 데 쭉 달려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 등은 피조물 밖에 안 되는데 왜 미리 두려워하고 왜 이토록 창조주를 배제하고 왜 이토록 다른 피조물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크시고 좋으심을 아십니까?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매순간 삶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왜 삶으로 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감사라고 우리에게 빌리포스 사장주의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물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걸 아시면서 왜 이토록 미리 두려워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시고 계시나요?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만큼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아시나요? 그럼 하나님의 절서적 크심과 좋으심을 매순간 일상생활에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첫 번째 대상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즉 나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자신은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며 나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했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참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런 참 예배자들 모여서 참 하나님의 기뻐 없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드디어 나 자신에게 선포해서 내가 삶을 누리게 되면 내가 확고부동한 그 확신을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냐고요? 가족에게 그 다음에 지인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세계 80억 인구에게 우리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세 사람이 예수님 일부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공은 18창 20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크심과 좋으심을 매순간 일상생활에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셔서 놀라운 은혜나 축복을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고 바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한 16장 9절 말씀하고 있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외치고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마태공 6장 3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의 순위만 영순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된 신문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것이 바로 교회이며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과지 교회 즉 개개인 공동체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그리고 가상교회 모든 지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 중 하나인 예배 참 예배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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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인 예배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누리며 차별된 신분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교회의 두 번째 기능 즉 말씀과 기도는 무엇인가요? 궁금하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주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노도 함께 쓰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성경구절을 많이 나눴어요 오늘 나눈 많은 성경구절을 꼭 쓰시고 묵상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인가 나는 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시면 인정하고 감사하고 선포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만약에 그동안 종교적이며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면 이런 잘못된 것을 항목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예배만 드린 것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제 귀가 듣도록 선포하며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닌 진짜 크리스천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번 주 요요일 시간에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우뚝 쓰신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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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bless you